얼마 전까지 인터넷 방송 DJ로 활동하다가 돌연 새 삶을 살겠다며 종적을 감춘 변하영 씨. 그런 그녀가 지난 6일 캄보디아 푸논펜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쌓인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수습 당시 변 씨가 입고 있던 옷은 검은색 티셔츠와 운동복 가지였는데요. CCTV에 포착된 변 씨의 마지막 모습과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이후 캄보디아 경찰은 푸논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 부부를 변 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캄보디아 검찰은 이 중국인 부부를 기소하게 되는데요. 과연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변하영 씨, 캄보디아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죠. 저희가 사건 발생 당시에 전해드렸었는데 현지 검찰, 캄보디아 검찰이 용의자들, 중국인 부부를 기소했어요. 네, 기소까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6일에 캄보디아 푸논펜 인근 칸날주의 한 마을 공사장에서 여성의 시신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붉은 천에 쌓인 채로 웅덩이에 버려진 한국인 여성이었는데 신원 확인해 보니 BJ 변하영 씨였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은 30대 중국인 부부입니다. 라이 원샤오 그리고 차이 후위 쥐한 부부인데 이들은 푸논펜의 범갱꽁이라는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명동 같은 번화가 있는데 이곳에서 변을 당한 겁니다. 체포 당시만 해도 부부는 의료사고가 났고 사망했길래 그냥 이렇게 당혹스러움에 시신 유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혐의를 바꿉니다. 그 죄목 놀랍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와 이게 고문 동반 살인님? 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죄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민권 같은 경우는 이런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고문이라고 하면 뭔가를 강제로 털어넣게 만들기 위해서 고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강학 항의를 한 다음에 또 사람을 해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들이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데 그 죄목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인 게 현지 언론에서는 병원에서 혈증 주사 맞다가 경련을 일으켜서 숨졌다. 이렇게 또 저 피의자들이 자백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고문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런 가해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죄목을 적용을 했는지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고문 동반 살인. 이 고문 아까 지금 양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시신 모음 이곳저곳에 폭행 흔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망자의 몸에서 어떤 흔적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언론 기관은 아니고요. 그 외신, 즉 폭스뉴스에서 지금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고인의 몸에 폭행 자국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아까 나온 것이 혈증 주사를 맞다가 발작을 해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신에 목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이건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발견 당시에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라고 하는 목격담도 제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혈증 주사가 어떤 종류의 혈증 주사인지를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인 의사 부부가 폭행으로 숨진 변시 사인을 뭔가 이렇게 위장을 하기 위해서 뒤늦게 혈증 주사를 갖다가 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 고인의 마지막 현지에서 사망 직전의 모습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CCTV에서 이 고인의 마지막 모습 현지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위에 이제 반팔티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반바지 운동복 바지 같은 거 입었고 슬리퍼를 신은 채 건물에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아마 이게 생전 마지막 모습이라고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사망이 확인됐을 때 그때 옷차림하고 동일했기 때문에 아마 이 CCTV 상황 찍힌 이후에 어떤 병고가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이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그 병원이 칸달주 그러니까 현재 교민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푸논펜은 우리나라의 서울이고 칸달주는 우리로 치면 경기도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한국인 여성이 이 푸논펜에 이미 한국인 의사들이 운영하는 병원도 있는데 푸논펜도 아니고 칸달주라는 약간 그 교외로 가서 그것도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을 혼자서 찾아갔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글쎄요. 이분이 캄보디아를 자주 간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혼자서 거기를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죠. 적어도 그쪽에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여러 명이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영어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인 부부가 있었다고 하니까 중국 아니면 캄보디아 현지어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정말 몸이 아프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한 연예 전문 유튜브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왜 혼자 갔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병원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를 인지하고 있는 그런 곳을 본인이 찍어서 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현지 경찰이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던 병원을 사건 직후에 저렇게 급습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은 현지 언론 매체의 보도 사진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 처음 보도 말씀해 드릴 때도 전했지만 변하영 씨하고 동행했던 지인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지금 지인이 지금 이렇게 사라지고 이틀이나 귀가를 안고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되게 희한한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의심이라기보다 좀 이상한 게 캄보디아 자체를 같이 간 여성 지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병원에 간 게 지난 4일이었고요. 이틀이나 지나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까지 여행을 같이 갔던 동반자가 없어졌는데 실종 신고도 안 했다. 경찰이나 대사관도 찾지 않았다. 더군다나 캄보디아처럼 이렇게 정말 낯선 곳이잖아요. 어디 쉽게 영어를 잘하니까 그 친구 어디 친구집 갔겠건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초기 지금 알려진 바로 한 번 조사를 하고 그 이후로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마 지인에 관한 의문점도 좀 풀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박 변호사님께 마지막에 여쭐게요. 이 기자, 지금 중국인 부부가 기소가 됐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시신에 있는 어떤 폭행 흔적 이런 거 하려면 일단 부검을 해야 되는데 종전까지는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건너간 유족들이 변 씨의 어떤 부검을 반대한다고 지금 보도가 계속 전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나요? 입장을 바꿨다고 조금 전에 속보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현지 경찰이 아영이 숨지기 전에 상처를 입은 건지 아니면 유기 과정에서 시신에 상처가 난 건지 이런 정확한 사인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려면 부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이걸 반대하면서 빨리 장례를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좀 전에 부검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사법당국 그리고 한국대사관의 설득 같은 것들로 유족이 마음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 부검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현지 사정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또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일단 기소된 중국인 부부의 어떤 그런 혐의가 사실로 입증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단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검찰은 고문을 동반한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된다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지금 사형 제도는 사실 없는데 그 대신에 종신형, 가명 없는 우리로 따지면 무기징형 같은 거죠. 가명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종신형이고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최대형을 지금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습니다.